지금 조각하는건 금형에다가 조각하는건데 금형 코어 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로고를 조각할 겁니다 조각 깊이는 0.05mm 이고 로고 폰트 사이즈는 1.5mm 입니다 우리가 그 플라스틱 사출물들 보시면은 양각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금형에서 음각으로 조각을 하면은 제품에는 양각으로 구현이 되겠지요 지금 이 코어는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밀하고 세밀하고 오차범위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저희가 2개 형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밀하고 1세기 1대5kg 정밀하고 두ض이 정밀하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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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주고 횟수를 120회 120회 하면은 100분의 5mm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1mm 오차범위로 조각이 됩니다.